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다음 준비가 정확하지도 않고 느리니까 내가 다음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드라이브가 정확하지도 않고 가기도 바쁘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촬영할 때 뒷사각을 위주로 형이 뒷사각이 부족하기도 했고 뒷사각 위주로 처음에 촬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뒷사각을 처음에 촬영하면서 형이 혼자 개인 운동도 개인 연습도 했을 거고 시합뛰면서도 뒤에 템포 조절이나 스매시 코스 이런 부분 커트도 길이 그런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떠나서 유철이 형이 뒷사각 혼자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하나 둘 하나 둘 쭉 올라가요 둘 준비 하나 둘 올라가요 둘 셋 하나 둘 둘 셋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커트도 중간에 커트도 하고 드라이브도 때려보고 올라가면은 제가 때리기 좋게 해줄테니까 우리 차는 연습을 했잖아요 차는 상태에서 내가 점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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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만 차지 말고 처음에 차고 점프까지 차달란 말이에요 어? 어? 그리고 중간 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랑 드라이브도 드라이브 최대한 안뜨게 어? 커트도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둘 하나 둘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지금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점프까지 차달란 말이에요 이게 어? 알겠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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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촬영할때 뒤에 엔드라인까지 간 공을 제가 굳이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제가 중간 볼 주고 뒤에 주는게 형한테 지금 때리기 좋게 주는거지 제가 지금 엔드라인까지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형이 빨리 올라가서 최대한 세게 때리려고 해야지 형한테 되게 좋은 공들이잖아요 결정도에서 약하지 않아? 근데 그게 약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사이드를 봐줘야죠 이게 스매시 약간 사는데 뒤입니다 어떻게 다 봅니까 코스마다 다 스매시마다 자 악력게 하면 됩니다 푹시업 하고 왔습니다 자 준비 둘 하나 둘 셋 내가 원한게 이런거야 형 이렇게 아 잘했다고 형 이렇게 뛸 수 있는데 왜 안뛰는거에요? 이렇게 위로 뛸 수 있잖아 지금 힘드니까 아 아 이만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오에이 좋다 하나 쭉 그렇죠 오 아까랑 너무 다른데 진짜로 그래 형이 이렇게 차면서 쭉 올라가야 그 힘이 더 생겨요 형이 때릴 수 있는 힘이 어? 오케이 자 준비 둘 하나 둘 둘 그렇죠 파워가 다른데 파워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좋아 하나 둘 쭉 그렇지 순간적으로 차야돼 순간적으로 그렇지 이런거는 형한테 찬스공이잖아요 찬스공이 아니더라도 어? 형이 찬스공을 만들 수 있는 공들인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 때려야지 어? 좋은 공인데 네 네 처음 할 때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네 좋아요 오 오늘 차고 나왔던 오 잘하는데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하나 둘 쭉 오에이 좋다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돼 올라가는 힘이 쭉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쭉 둘 그렇지 괜찮아요 너무 좋아 자 이제 커트 말고 뒷사각 랜덤으로 한번 해보죠 뒷사각 랜덤으로 알겠죠? 그 하나 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연습이잖아요 네 내가 다음 거 준비를 빨리 해주려고 해요 다음 거 준비를 자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뒤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아니 아니 똑같이 있어야죠 그렇죠 오케이 너무 뒤에 있지 말고 그렇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다음 거 그렇지 차고 나갈 건 빨리 차고 나가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중심이 좀 뒤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형 중심이 앞으로 끌고 와요 어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가 랜덤이고 내가 여유있지 않는 공들이 몇 개 보였는데 지금 다리 바꿔서 다리 바꿔서 스매시 때리는 경우가 몇 개 보였거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봐봐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오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내가 다음 거 준비 자체도 더 빠를텐데 그렇죠 한번 해봐요 아니 이렇게 왔다가 둘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내가 이 스텝이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한번 발 바꿔 보세요 발 바꿔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다음 준비가 정확하지도 않고 느리니까 내가 다음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드라이브가 정확하지도 않고 가기도 바쁘죠 내가 공이 공이 낮았을 때는 저렇게 원점프를 뛰는 게 훨씬 더 다음 두 번째 세컨볼에도 훨씬 더 내가 정확하게 칠 수 있고 준비가 빨라요 준비가 그럼 발 바꿀 때는 언제입니까 발 바꿀 때는 내가 여유있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둘 하나 그렇지 이럴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이럴 때 언제 발 바꾸면 안 되냐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원점프로 뛰는 게 힘도 그만큼 내가 발 바꾸는 것보다 힘도 똑같이 실리고 공이 낮았는데 발을 바꿔버리면 내가 힘이 그만큼 안 실려요 맞죠 공이 낮은데 내가 발 바꿀 시간이 어딨어 점프 스윙 할 시간이 어딨어 공이 낮은 상태에서 점프 스윙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둘 점프 스윙 그렇죠 이렇게 가면 편한데 그 상태에서 점프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발 바꿔보세요 둘 둘 아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진짜 바꿔보세요 둘 하나 둘 셋 아무튼 아무튼 좀 이상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공이 낮고 빠르게 왔을 때는 원점프로 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랜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방금 마지막도 좀 몸 중심이 좀 더 앞으로 왔어야 되는데 짜뿌 뒤로 간다 호시님 뒷사각 오랜만에 했잖아요 네 레슨 받고 혼자인 스페이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일단 차고 나가는 스텝 그리고 처음에 내가 차고 나가면서 내가 점프까지 점프까지 지금 쭉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면 엄청 되게 스텝도 충분히 지금 타이밍 맞게 잘 차고 나가고 이제 점프도 좀 형이 원래 점프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고 나가다 보니까 점프도 조금 뛰고 어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커트 그런 정확도 컨트롤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드라이브 뜨는 것도 거의 몇 개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스피드 내가 다음 거 준비도 저희 준비 저희 집중해서 다음 거 내가 어떻게든 치려고 내가 공을 직선으로 치든 대각을 치든 공이 어디로 오든 무조건 내가 가야되는 공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중을 안하면 못가잖아요 집중을 안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는 그 집중도 내가 공을 어떻게 잘못 쳐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자세 그런 거 하나 다 엄청 다 좋아졌어요 근데 좀 약간 그 몸의 중심이 조금 뒤로 가는 게 결정볼 때 그렇죠 약간 내가 끝난다 싶어서 뒤로 가는 건가 끝나고 파이팅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유차량이 워낙 처음에 베드민턴을 치고 뒤조였을 때도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서 고치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자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스매시 템포 조절 이제 그리고 스텝 차고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컨트롤 그리고 이제 코스 그리고 이제 집중하면서 내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 내 눈에 띄도록 많이 나타났어요 진짜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컨트롤 맨날 시험 나가면 컨트롤이 안 돼서 그게 원인 그렇죠 컨트롤이 많이 궁금해요 좋아지고 있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 더 뭔가 해야 되는지 컨트롤 연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컨트롤 쪽으로 가야죠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뒷사각 연습인 거고 내가 진짜 컨트롤 연습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이 뭐 그냥 드라이브만 친다든지 형이 드라이브 컨트롤 내가 눌러주는 게 안 돼 그럼 드라이브만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매시 뭐 스매시 계속 랜덤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이 좀 딸린다 싶으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컨트롤 연습만 하려고 드라이브만 하나만 때리는 거죠 계속 내가 직선 사이드로도 때려보고 내가 가운데로도 때려보고 대각으로도 때려보고 내가 이제 안 뛰게 최대한 안 뛰게 때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지금 벅찬데 내가 다른 거를 끼워 넣어버리면은 되게 형의 그 집중 훈련 자체가 훈련 자체가 집중하는 게 조금 흐려질 수가 있지 않나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드라이브 뭐 그리고 커트가 좀 안 된다 그럼 커트만 계속 계속 커트만 연습해 주고 형이 커트만 이제 계속 연습해 주고 또 다른 게 뭐 스매시가 안 된다 차고나 하는 스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스텝만 그 부분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나는 하루ource 어떻게 생각했지 다른나 본 영상chat 이랬 Tot 다 동작 지민 도해 트위 어떻게us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